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교재의 파트 4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90분 동안 총 4개 문제를 작성하며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작성 파일 저장 규칙은 이번 문제와 앞으로 연습하는 문제에서 gtq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수험번호나 이미의 수험번호로 저장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내용도 꼭 봐야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내문서 밑에 gtq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있는 그림 원본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답안을 답안 폴더인 내문서 gtq에다가 저장을 해서 답안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브록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보면은 1권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라는 폴더에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서 사용하는 원본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답안 파일들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내문서라는 폴더 밑에 gtq라는 폴더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라는 폴더도 만들어서 이 이미지 폴더 안에 원본으로 제공되는 파일들 있죠 그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해놓고 여기에서 불러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 고급 툴 활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이나 파일 new 메뉴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지정되어 있는 jpg 규칙으로 400 곱하기 500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리솔루션은 반드시 72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들도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눈금자가 보이는 상태라면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서 여기서 가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grid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every라고 되어 있는 곳을 100px로 단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은 여러분이 이미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격자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면 눈금 단위가 이렇게 가로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컨트롤 r을 다시 누르면 눈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 해서 눈금 보이게 하고요 단위 설정을 안 했다면 눈금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반드시 픽셀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파일은 수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에서 save as를 실행을 한 다음에 gtq의 이미지 폴더라는 곳을 찾아가주세요 gtq 폴더가 없다면 임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저희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 하이픈 그 다음에 1번 문제라고 이렇게 1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포맷은 처음에는 jpg가 아닌 제일 위에 있는 포토샵 psd라고 써있는 이 파일로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해서 파일 저장은 완료해주세요 눈금 단위는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로세로가 0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교재에서처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키워놓을게요 격자가 보이게 하는 것은 그림, 문자, 그리고 쉐이프가 나타나는 위치를 설정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교재에서처럼 격자는 꼭 필요한 경우만 보이도록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안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설명하면서 교재에 있는 팁은 반드시 강의 중간중간에 팁이 나온다면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서 탐색창을 열어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1.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위치와 크기를 맞춰주세요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 상태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라는 곳으로 가서 텍스처 라이저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되면 바로 OK를 눌러서 적용합니다 이제 툴 패널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양을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쉐이프 레이어로 바뀔 거예요 다시 꼭 패스로 바꿔주세요 저희는 모양을 만들 게 아니고 패스만 딸 겁니다 그리고 라디어스는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Add to Pass Area 선택을 해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이 몸통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가로 세로 크기 조절하려면 바로 여기서 그냥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금 차이가 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면 되고요 조절 완료했다면 역시 엔터키 누르거나 더블클릭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펜 툴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보면은 각각 여기 앵커 포인터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러면 교재에서처럼 여기 옆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화살표 키로 움직이거나 마우스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전자 몸통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저는 지금 화살표 키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뭐 빨리 할 수 있다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직접 움직여도 되는데요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옆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을 만들었다면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혹시나 패스가 아닌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된다면 반드시 패스로 바꿔주고 작업합니다 다른 건 모두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 되고요 그냥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만든 주전자 뚜껑 손잡이만 크기를 수정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컨트롤 T 상태에서 이거 위치 크기 조절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 툴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옵션 바로 가서 이번엔 펜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계속 애드 추가 상태로 만들 거고요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부위와 여기 손잡이 부위 이 두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패스 만드는 화면은 빠르게 플레이 할게요 각각 두 개의 패스는 닫힌 패스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펜 툴 작업은 파트 3에서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어렵다면 그냥 뚜껑에서부터 주전자 모양 이 주전자 물 나오는 곳 그리고 손잡이까지 그냥 한 번에 모두 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만 빼주면 됩니다 이제 패스 패널로 가주세요 패널이 안 보인다면 윈도우에서 패스 패널 실행해주면 되고요 지금 워크 패스라고 보이고 있죠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주전자 모양이라고 OK를 눌러서 패스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2.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다시 가서 보면 레이어 E라고 만들어졌죠 현재 패스가 보이고 있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점선이 보여질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내려가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해서 주전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를 눌러서 이너 섀도우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3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 타입을 컬러에서 그라디언트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라이너로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났죠 그러면 프리셋을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값 있죠? 수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색상 입력 그리고 OK 눌러주고 이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OK 눌러주고 빠져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에 있는 이 썸네일 두 개 사이 연결고리 있죠? 클릭을 해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보이는 레이어 썸네일만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전자 안에 있는 그림만 크기와 위치 뭐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맞게 조절해주고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이제 1급 다시 3.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툴 패널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작게 7 픽셀로 조절해주세요 하드니스는 당연히 100%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바는 현재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달팽이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달팽이 선택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로 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존탈 해서 뒤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 회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요 베벨 앰보스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앵글이라는 게 지정돼 있죠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에 체크를 없애주세요 항상 유즈 글로벌 라이트 나오면 무조건 체크 없애준다고 생각할게요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모양 생성을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바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번엔 패스가 아닌 모양을 만들 거죠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쉐이프 모양 찾아야 되죠 자연에서 찾아볼게요 네이처 클릭하고 OK 눌러주고요 위에서 썬2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색상 쪽으로 가서 컬러를 지정돼 있는 값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타일이 지정돼 있다면 논으로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 위치는 컨트롤 T로 조정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요 이너 섀도우 선택해서 지정하는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쉐이프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고리 선택된 걸 없애주고요 스타일도 논으로 바꿔주세요 컬러도 색상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나뭇잎 모양으로 찾아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역시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세요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레이어 복제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Move 툴로 이동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해주고 위치 조절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색상 값 변경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Type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영문 글꼴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ABCD 순으로 되어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레귤러로 되어 있는 것을 볼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0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의 색상으로 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해주고요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끝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FX로 가서 먼저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라이너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프리셋의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두 번째 색상 값 입력을 위해서 오른쪽 하단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역시 두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주고요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다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닫아줍니다 이제 타입 툴에서 위에 옵션 바 끝에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와프 텍스트 실행한 다음에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라이즈 상승이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호리존탈 상태에서 밴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요 저는 그냥 바로 OK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Move 툴 선택을 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로 조절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저장을 이제 할 텐데요 파일 저장은 항상 JPG 먼저 저장을 합니다 포맷 형식을 JPG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에서 형식만 바뀌었죠 바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퀄리티는 8에서 12 상태에서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PSD 파일 제출용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 크기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JPG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래 크기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즈를 해서 PSD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전에 먼저 임시 파일로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임시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하시고 밑에 보면은 컨테인 프로포션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서 40이라는 걸 수정하면 높이까지 자동으로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것 이거는 반드시 체크돼 있다면 체크를 없애놓은 상태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이 많이 작아져 있죠 레이어는 그대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답 파일이에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누르고요 파일 이름은 JPG와 동일한 파일이 되어야 되겠죠 포맷은 PSD 맨 위에 거 이거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덮어쓰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을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N 키를 눌러서요 크기는 문제 1번과 동일합니다 400에 500으로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에즈를 한 다음에 포맷 PSD 형식으로 이번엔 두번째 파일이니까 문제 2라고 해주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1급 다시 4.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 그리고 러지 파스텔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1급 다시 5.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여기에서는 이 꽃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브러쉬는 그대로 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꽃만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격자는 필요하다면 컨트롤 다운 편을 눌러서 보이게 숨기게 여러분이 알맞게 해주세요 자 컨트롤 T는 엔터키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에 이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퀵 셀렉션 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빼기 상태로 선택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주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빠지게 될 거예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오른쪽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검은색 흰색 원 있죠? 클릭을 해주고 Hue Saturation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Hue Saturation이라는 패널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Colorize는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Hue를 마이너스 100 정도로 이동을 하면은 색상이 파란색 계열로 지정이 될 겁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10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파란색 계열로 보인다면은 끝내주고 레이어 패널로 돌아오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Layer 2 1급 다시 5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요 FX 누른 다음에 Inner Shadow를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체크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1급 다시 6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번 파일에서는 배경색을 선택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매주관드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럴런스 값은 40보다 조금 작은 30으로 저는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Anti-Alias 그리고 Contiguous 이 두 개는 그냥 체크된 상태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더하기가 계속 추가되도록 하는 것은 위에 옵션바에서 추가되도록 이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Shift키 누르고 추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선택됐으니까 Select Inverse에서 갈매기 선택으로 바꿉니다 Ctrl-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Layer 2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다면 제일 위쪽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V를 해줍니다 Ctrl-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플립 호리존탈에서 뒤집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더블클릭으로 Ctrl-T 빠져나오고 이제 Layer 패널에서 FX 누르고 Drop Shadow를 클릭해주고 Use Global Light 체크 없애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모양 생성을 할게요 Custom Shape Tool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옵션바에서 Shape Layer 선택을 해주고요 Shape 모양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Shape라는 거를 찾아서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하트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트 카드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Style은 Non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Color 값을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Ctrl-T로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을 완료했다면 Layer 패널 FX 눌러주고요 그리고 Drop Shadow를 선택해주세요 Use Global Light 체크 없애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 크기 조절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교제하고 똑같게 창을 좀 조절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Option 바로 가서 현재 레이어가 Shape Layer 하니까 우선 연결고리부터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Style, Non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Color는 지시된 값으로 다시 수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Shape 모양을 Butterfly라는 거 나비를 찾아주셔야 되죠 Nature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가 여기 있죠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Ctrl-T를 하고 회전까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하고 Enter 키로 마무리해주세요 Layer 패널에서 FX 눌러주고요 그리고 Bevel & Emboss 선택해주고 Use Global Light 체크 없애고 OK 눌러주세요 문자 입력을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을 Time New Roman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Bold로 지정돼 있는 건 Regular로 바꿔주고요 Font Size는 45 입력하고 Enter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그라디언트 지정돼 있으니까 이미의 색상으로 그냥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yer 패널에서 클릭을 하면은 글자 입력은 빠져나오죠 Layer 패널에서 Layer Style 추가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Style은 라이너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프리셋에서 Black, White를 선택을 해주고요 왼쪽에 Color Stop을 더블 클릭해주고 첫 번째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고 OK 누릅니다 오른쪽 아래 Color Stop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누르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까지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체크를 한 다음에 스트로크의 사이즈를 2로 바꾸고요 그리고 컬러는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OK 눌러서 Layer Style 빠져나와주고요 이제 다시 Type 툴에서 위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을 Verge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OK를 누르겠습니다 Move 툴로 위치 지정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 다 했으니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 Save As에서 JPG부터 먼저 저장합니다 파일 그대로 이름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파일 먼저 저장을 해야 되죠 Save As를 해서 포맷 PSD 상태에서 임시라는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해둘게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른 다음에 밑에 체크 두 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40이라고만 바꾸면 40, 50으로 변경됐죠 OK 눌러주세요 크기 작아진 상태에서 파일 Save As 해서 포맷 형식에서 원래 이름대로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3, 4번은 600에 400 사이즈예요 파일 New 한 다음에 600, 400으로 수정을 하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Save As를 한 다음에 파일 이름 3번으로 바꾸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은 이렇게 교재와 똑같게 보이도록 할게요 배경색을 전경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서 Set For Ground Color를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체크 없애준 상태로 색상 값 입력 그리고 OK 누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 Delete 키 누르면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경이 되죠 1급 다시 7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오면 Ctrl-A로 모두 선택하고요 Ctrl-C로 복사 그 다음 Ctrl-V로 붙여넣기라고요 Ctrl-T로 크기 위치 조절합니다 Ctrl-T는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Hard Light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Opacity를 70%로 바꿔줍니다 Enter 키를 눌러주세요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옵니다 Ctrl-A로 모두 선택, Ctrl-C 복사,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T를 누른 다음에 Flip Horizontal을 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하고 크기와 위치 조절하고 Ctrl-T는 마무리를 해주세요 필터, 텍스처, 그레인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색상을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나타나게 해주세요 1급 다시 9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Ctrl-C 복사, Ctrl-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Ctrl-T로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필터, 블러, 가오시안 블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라디어스는 1 정도로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만들 쉐이프 모양은 심볼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모양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논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이미의 색상으로 하면 됩니다 드래그한 다음에 Ctrl-T로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방금 만든 이 모양 안에 헬리콥터가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요 레이어 3 이 아래로 드래그해서 놓도록 합니다 쉐이프 윌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FX를 눌러주고 스트로크를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4 픽셀로 바꿔주고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라이너, 앵글을 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고 프리셋에서 색깔을 foreground to transparent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지정된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까지 모두 닫아주세요 쉐이프 윌 레이어와 레이어 3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인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을 이번에는 1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파일을 앞으로 나오게 해주고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고 위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10 픽셀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사람과 행글라이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더블 클릭으로 컨트롤 T는 빠져나오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OK 눌러주세요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 동일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비행기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완료되면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에서 가로로 뒤집기 하고요 크기 위치 조절하세요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할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선택됐다면 위에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또는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그 부분은 빼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 있는 원형 클릭을 해주고요 Hue Saturation 클릭을 해주세요 Colorize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Hue는 플러스 75 정도 색조는 플러스 60 정도로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Hue Saturation은 끝내고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주세요 색상은 보라색 계열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방금 색상 보정한 부분만 베베렌 앰보스가 지정된 게 보이니까요 그냥 Hue Saturation 1 레이어 상태에서 FX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 베베렌 앰보스를 지정합니다 Custom Shape 툴을 선택하고요 위에서 Shape Layer를 선택해주고 5포인트 별모양을 찾기 위해서 Shape 쪽으로 가서 모양을 찾아서 별모양을 찾아주세요 Style None으로 바꿔주고요 Color을 클릭하고 색상 값 입력하고요 OK 누르고 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Opacity를 60%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Inner Shadow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Custom Shape 툴의 옵션 바에서 연결고리를 클릭해 없애주고요 Style None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Shape 모양을 클릭을 해서 Torque Bubble로 가주세요 OK 누르고 그리고 Torque 9에 해당되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Color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Torque 상자를 만들어주세요 Ctrl T로 위치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 다시 Opacity를 50%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Drop Shadow를 선택해주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Custom Shape 툴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먼저 연결고리 없애주고요 Style None으로 다시 또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러는 색상을 지정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Shape에서 Shape 모양은 Shape 클릭을 해주고요 얼룩 1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Ctrl T로 크기 위치 조절하세요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Opacity를 70%로 수정해주세요 FX 가서 레이어 스타일을 Inner Shadow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Shape 4 레이어를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Shape 1 레이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Layer 패널에서 레이어는 다시 제일 위쪽에 Shape 3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문자 입력을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Option 바로 가서 폰트 도둠이라고 직접 입력을 치고 화살표 키를 위아래 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바로 도둠이 나타났죠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도 38 포인트 엔터키 눌러주고요 색상은 그냥 이메 색상으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클릭하고서 제20회 국제우주항공전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FX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한 다음에 스타일 라이너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프리셋 블루 레드 라이트라는 것 세 가지 색 있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해주고요 첫 번째 색상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중앙 하단에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색상 흰색 F6 글자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요 마지막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은 나가지 말고요 스트로크 눌러주고 사이즈 3 픽셀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창 닫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눌러주고요 스타일 선택해서 플래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 플러스 50 상태인데 마이너스 50 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Move 툴로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현재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니까 다시 호리전탈 타입 툴 선택하고 위에 옵션 바 바꾸지 말고요 먼저 클릭을 한 후에 그리고 위에 옵션 바를 바꿀게요 글꼴을 Time New Roman이라는 걸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Regular라고 되어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요 글자 크기 16 포인트 엔터 키 눌러주세요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을 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Stroke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px로 바꿔주고요 컬러 클릭해서 색상 흰색 값으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OK 닫아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Create 와프 텍스트 눌러주고요 Style 선택해서 Arc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지금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20 정도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Move 툴 한 다음에 다시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다시 Horizontal Type 툴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서 글자 입력할 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도둠으로 다시 한번 또 바꿔야 되겠죠 바꿨다면 이제 글자 크기는 16px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겠네요 글자 색상 선택해서 지정된 값으로 입력을 해주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두 줄로 엔터 눌러서 입력을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6을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하고 Drop Shadow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Use Global Light 체크 없애고 조명을 60도 정도로 조정을 해주세요 Distance는 3px 그리고 사이즈도 3px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정확히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다시 툴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글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도둠 글꼴 글자 크기 16px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색상 흰색으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을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Stroke 눌러주세요 사이즈는 2px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 OK 레이어 스타일까지 닫아주세요 그리고 Move 툴로 위치 조절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정답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 Save As를 해주고요 jpg로 포맷 바꿔주고 파일 그대로 이름 확인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임시 파일 우선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임시라고 이름 써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60x40으로 크기 조절한 다음에 OK 누르고 그리고 파일 Save As에서 정식 제출용 파일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모든 창을 닫고 이제 문제 4번 웹페이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600x400으로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자 눈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색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야 돼요 출력 형태에서는 배경 쪽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가 색깔이 진한 색이고 여기가 하얀색 쪽으로 조금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툴 패널 하단에서 정경색 클릭을 해주고요 색깔을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배경색 쪽은 클릭을 해서 보면 배경색 F로 모두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OK를 그냥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삼각형을 클릭을 해주고요 왼쪽에서 제일 상단 첫 번째 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게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너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제 1급 다시 12.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Ctrl A로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Ctrl C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노말에서 오버레이로 바꿔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평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 를 누르고 400 정도까지만 눈금 단위를 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지금처럼 정경색과 배경색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설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 옵션에서 원래 하던 것처럼 블랙 화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Shift 누르고 400 정도까지 드래그를 해주어 보세요 이제 1급 다시 13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위치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에서 드라이 브러쉬라는 걸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로 레이어 추가를 해주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흐릿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해도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줘도 됩니다 그라디언트 양이 부족하면 Ctrl Z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1급 다시 14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다이아메터를 10픽셀로 수정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 찾잔 두 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를 모두 선택했다면 Ctrl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닫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다음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 후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Inner Glow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Stroke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Size는 2px 그리고 Color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값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창도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1급 다시 15.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Quick Selection 툴을 선택해주고 위에서 다시 Option bar에서 더하기 상태로 있게 해주고요 브러쉬의 크기 브러쉬 크기인 다이아메터는 6px로 바꿔주세요 1급 다시 15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선택을 다 했다면 Ctrl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창을 닫고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Ctrl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해주고요 이제 출력 형태처럼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으면 더블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이제 필터 메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메뉴 크로스 해치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4에 fx를 눌러주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하고 유즈글로벌라이트 체크 없을게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1급 다시 16.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 사이즈 6 그리고 add to 셀렉션 상태에서 도자기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끝냈다면 ctrl c 로 복사하고요 그 다음 ctrl v 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 t 를 눌러서 플립 horizontal 해서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회전까지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 는 빠져나와 주고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색상을 바꿔야 될 부분만 선택을 다시 해줍니다 선택 위에 옵션바 더하기 빼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원형을 클릭을 해주고요 휴 셀츄레이션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스트먼트 이 창에서 컬러라이즈는 체크 해제하고요 그리고 휴 값을 150정도로 높여주고요 그리고 셀츄레이션을 15정도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30정도로 더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녹색 계열로 보정된게 보이죠 이제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와 주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베벨 앤보스 선택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오케이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개는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4 레이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 경계선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다리가 화분 뒤로 간게 보이죠 이제 1급 다시 17.jpg 를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완료했다면 컨트롤 c 를 눌러주고요 창 닫지 말고 작업 이미지에서 컨트롤 v 를 하고 컨트롤 t 를 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다시 17 파일에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을 셀렉트 디셀렉트로 취소를 해주고요 다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로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됩니다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컨트롤 t 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줍니다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셰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서 모양 만들게 셰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셰이프 모양을 심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고요 그리고 캠프 파이어 모양을 찾고 연결 해제되어 있죠 스타일 논으로 바꿔주고요 색상은 그냥 놔두고 이미의 색상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 를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을 하고요 컨트롤 t 완료하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유즈글로벌라이트 체크 없애고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스타일에서 라이너가 아닌 라디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택은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컬러 스톱 더블클릭 한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된 값을 입력하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 컬러 스톱 누르고 색상 입력 오케이 눌러주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눌러서 닫아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닫습니다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제일 위에 옵션 바에서 먼저 연결부터 없애주고요 스타일 논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모양 찾도록 할게요 네이처 쪽으로 가서 모양을 찾습니다 컬러 클릭해서 수정하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컨트롤 T 종료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 선택해주세요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이 픽셀 컬러 클릭해서 색상은 모두 F로 해서 흰색 지정 오케이 눌러줍니다 다시 옵션 바로 올라가서요 이번에는 다시 연결 먼저 선택 없애주고요 그리고 스타일 논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 찾아야 되죠 다시 웨이브에서 선택해주고요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위치 완료시키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안 바꿨으니까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수정한 값으로 입력하고 오케이 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Fx 누르고 스트로크 눌러서 사이즈 2px 컬러 클릭해서 색상 입력하고 오케이 오케이 해서 닫아주세요 이제 펜툴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펜툴을 선택하거나 위에서 이 펜을 선택을 하고 모양은 당연히 패스가 아닌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연결 선택 없애주시고요 스타일 논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컬러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수정하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3에 아니고 새로운 레이어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쉐이프 레이어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모양 조절까지 완료했다면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설정으로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죠 위에서 모두 다 동일한 설정으로 만들도록 할 텐데요 색상만 바꿔서 만들 거예요 컬러 클릭하고요 색상 입력해주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모양은 쉐이프로 만들라는 지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쉐이프 4와 쉐이프 5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2키 있죠 Merge 레이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쉐이프가 아닌 일반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 거예요 파일에서 New를 해주고요 크기는 50에 50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고요 백그라운드도 화이트로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은 조금 크게 한 300%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금단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창 분리해 놓고 이 창은 좀 작게 해 놓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패턴에 들어가는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요 쉐이프에서 해당 모양을 찾아보죠 바로 여기 똑같은 모양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T로 크기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정 안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연결 없애고 스타일 논 상태로 바꿔 주시고요 컨트롤 J를 세 번을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Move 툴 한 다음에 각 쉐이프 1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 위치를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쉐이프 1 레이어부터 눈을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주면은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바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지정하고 OK 눌러 주고요 두 번째 것도 역시 클릭해서 보고 변경할 색상 지정하고 OK 눌러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변경하고 OK 눌러 주고요 네 번째 거는 마지막에 하얀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이게 흰색이기 때문에 눈 표시를 없애면은 색깔 제대로 보이겠죠 흰색이죠 이제 백그라운드 안 보이게 눈 없앴고요 그리고 이 벡터 마스크 썸네일 선택된 거 하나도 없도록 해놓고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을 하고요 패턴의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지정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작업 이미지로 와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 접힌 종이를 클릭해서 빈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에디트 메뉴에서 필 메뉴를 실행을 해 주고요 유즈 패턴으로 선택해 주고 커스텀 패턴에서 저희 만든 패턴 지정하고요 블렌딩 모드 노말 오파시티 100% 그리고 체크 없애고 OK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 다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쉐이프 5와 레이어 8 이 경계에서 Alt 클릭을 눌러 주시면 방금 만들었던 쉐이프 5라는 이곳에만 패턴이 만들어져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에 해당되는 쉐이프 2 레이어가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 경계선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을 할게요 제일 상단에 있는 쉐이프 2 레이어 상태에서 툴 패널에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옵션바로 가서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35 입력하구요 그리고 색상은 클릭해서 흰색으로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나타날 위치에 클릭해서 글자 입력하구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주고요 사이즈는 4픽셀 그리고 컬러는 클릭해서 지정값 입력 OK 눌러주고요 OK 눌러주세요 Move 툴로 위치를 조절해 주고 다시 텍스트 타이툴로 가서 글자를 입력할 곳을 먼저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폰트는 굴림으로 바꿔 주시고요 글자 크기도 15포인트로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OK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구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다시 스트로크 선택해 주고요 사이즈 2픽셀 그리고 컬러 클릭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F6 글자 OK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Move 툴이나 화살패키로 해서 위치를 조절해 주고요 다시 Type 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글자가 나타날 위치 대충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폰트 바꿀게요 밑으로 쭉 가서 타임 유 로만이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레귤러라는 것 볼드로 바꿔 주고요 글자 포인트 13포인트 엔터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로 가서 크리에이터 와프 텍스트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논 상태에서 아크로 바꿔주고 밴드는 한 70정도로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이제 다시 Move 툴로 위치 바꾸기 전에 FX 눌러준 다음에 Outer Glow를 선택하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Move 툴 선택해 주고요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글자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툴 선택해 주고요 글자 클릭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서 글꼴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세요 엔터 쳐 주고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 20포인트 지정 엔터 글자에 대한 색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값으로 수정을 해 주고 OK 눌러주세요 글자를 입력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클릭을 해 주세요 사이즈는 3px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값을 FFFFF00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서 스타일 빠져나와 주시고요 MOVE 툴 다시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하시고요 포맷 JPG로 바꾸고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주세요 처음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Untitle로 나오고 있죠 제가 실수를 한 건데요 첫 번째로 우선 파일은 4라고 해서 파일 이름 저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원본 파일 PSD 파일 저장 먼저 해 놔야 되겠죠 이미지로 파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4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60 40으로 크기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Save as 에서 자신의 원래 이름 제출할 파일 이름으로 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문서 파일에서 제출할 파일들은 총 이 파일에서 임시라고 써 있는 이 파일만 빼고 나머지를 제출하니까 총 8개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시 파일들은 반드시 삭제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임시 파일은 이 임시 파일 수정하고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다면 따로 임시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배경 이미지 파일처럼 파일의 크기가 조금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격자 눈금자 안내선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위치를 맞게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